제가 드디어 딸기를 때릴 수 있네요. 그래, 그럼 이거 해줘야지. 오늘은 2A의 뮤직비디오에 남자 주인공 역할로 왔습니다. 다른 가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살짝 어색해요. 긴장은 안 했어요. 긴장은 안 했는데 살짝 어색하면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일단 성심성의껏 디레이를 잘 받아가면서 하고 있죠. 맨날 마음으로 오고 있다가 현실 커플 연기를 하려니까 생소하고 살짝 어색하고 뭔가 한복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됐어요. 저도 이제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. 공기다 올래? 공기다 올래? 공기다? 지금 함께 촬영하고 공기고기 고맙습니다. 멋있다, 이거. 너무 멋있다. 아이고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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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딸기 라테를 준비했어요. 네. 저희가 식단 관리를 끝내고 딸기 라테를 준비했어요. 오, 날개 라떼, 쪼러스. 오늘은 이제 크로프를 보냈다고 해서 크로프를 이제 먹으려고. 달망이 뭐야, 갑자기. 아, 갈라디오크림. 다 짜렀어. 오, 지저스. 동료를 누가. 오, 딱 똑같다. 근데 다 해줘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2AM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놀러 온 게임 찬성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유, 보내줘 정말로 한번 치시면 감사합니다. 오, 다 읽어. 왜 안 했죠? 네, 꺼주세요. 아, 네. 오늘은 우리 2AM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 촬영했습니다. 어,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 이제 집으로 가서 내일 또 정읍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짐 싸고 내려갈 준비를 하겠습니다. 매니저 이따 봐. 이따 보자고. 난 퇴근. 고맙다. 찬성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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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찬성이요. 본인이 초대해서 본인이야. 아, 찬성이요. 본인이 초대하고 본인이. 엄청 좋아. 정말 괜찮은 친구야. 오늘 커피 있잖아. 여기에서 오는 거야. 어디에서 오는 거야. 어디에서 오는 거야? 어디든 와주는 거야. 형 머리가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. 나 형이 개똥손이라가지고. 나 왜 갓난아기 머리를 막 드렸어. 형이 똥손이라가지고. 야, 뭐 니도 별로 없잖아. 너도 별거 없잖아. 야, 시동이를 만들어도 못해. 아, 역시 준호. 아, 역시. 어디가 매니냐. 원샷 카메라가 너무 많아. 원샷 여기 먼저 찍을까요? 네. 그러면 카메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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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은. 죄송한데 왜 오셨어요? 커피차 생색내려고. 아, 사장님. 아니요, 제가 사장은 아니에요. 사장님 오는 청년이시고. 어쨌든 제가 보낸 거니까. 제가 보낸 거니까 생색도 날 겸. 아, 예. 제가 오늘은 딸기라테도 먹고, 코트도 먹고. 저도 노출신이 끝나서 먹었습니다. 잘했어요. 다 먹었어요? 네. 탈이 빠지니까. 어우, 야 멋있다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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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서비스. 야, 이거. 쇼윈도잖아. 쇼윈도니까 보여드려야지. 함부로 보여주는 닭가슴칼 형 아니야? 닭가슴칼 많이 먹었어요? 아, 오. 아, 오직 가슴 운동 그래가지고. 좀 먹었는데? 아, 그래. 그럼 이거 해줘야지. 가자, 가자. 고생했어. 안녕. 안녕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. randomized 고생했어.